미스터 코머를 통해 전달받으셨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재단 운영권에 대한 양도 협상자로 나서되 공동 투자를 희망합니다. 물론 재단 운영권은 회장님께 있고요. 개방 이사진으로 참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남대표와 손을 잡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금보다도 무엇보다 이 학교에 아이로 둔 학부모로서 회장님도 저와 같은 엄마의 마음이실 테니까요. 누군가와 이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이 학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가 최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그렇게 해요. 난 시간 끄는 거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뜻밖의 좋은 인연 맞는 것 같군요. 앞으로 잘해봅시다. 물론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